자, 이제는 스페어의 기술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스페어의 기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스페어의 기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을 수는 된 – 그러니 호성으로 이제 younger- hein – 히앗! 다가가! 아까물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걸로 난 맞을 수는 없을 거야. 아기 액션! 가라! 내 마음대로 할 것 같냐! 여기 가자! 천사! 강한 숨통을 끊어주마! 빈틈이라! 쓱쓱쓱쓱! 늦지 않았군요. 히앗! 예쁘게 잘라줄게. 사과, 귀냐? 같이 놀아줄 거냐? 내가 나설 때인 거냐? 저기다, 냐! 냐! 거짓말아! 여신님의 이름으로! 세계의 오줌! 사랑의 힘으로 밝히고 싶어! 당황하지 말고 대처해! 기회다! 천사! 가구가! 바깨물이! 매직 털! 어어엇! 다 부쳐버릴게요! 여기 가자! 난 숙쌍! 역겨운 녀석들! 잘라 잘라 잘라! 뭐도 없을 수만! 하하! 흠! 오래된 다 부쳐버린다! 내가 시범을 보이지! 흠! 흠! 모라 붙여라! 뭐라 붙여라! 아! 천사! 그럼 걸로? 난 막을 순 없을 거야! 흠! 마법 소녀 팀! 등장! 흠! 그라이소는 누르고 싶다. 냥앙! 흐흑흑흑흑! 별과 단위 내에서는군. 빈틈이라! 전사! 야! 그러고싶어. 하괴물이! 흐흑! 흑 흑 역겨운 녀석들. 모두 없애주면. 쓸모없는 것일게! 흑 모두 찬란해지겠사! 흑 흑 내 마음대로 할 것 같냐! 다들 힘내라냐! 아! 클라리사는 놀고 싶다냐! 여기다냐! 늦지 않았군요. 내가 시범을 보려고 하지 마라! 다 가리! 숨통을 끊어주면! 으아악! 으악! 으아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